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품위를 지키는 27가지 방법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지은이는 알렉산더 폰 쉼부르크 옴기니는 이상희 발행은 추수밭 청림출판입니다 이 책은 무료도수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선비라고 하면 한가로운 책벌레나 완고한 원리주의자 정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비는 삶의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문화권의 중거로 자리하며 자신이 적을 둔 사회를 짊어지고자 했던 어른과 그 바탕이 되는 정신체계는 이름만 각각 다를 뿐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서구에서는 기사도나 신사로 이슬람권에서는 푸트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일까 어른을 상징하는 태도들은 동과 설을 가리지 않고 진작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구태로 의미가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아실현의 동목 가운데 하나로 낯익은 것과의 단절과 전해져 내려온 것들의 파괴를 꼽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통적인 어른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갔고 대신 꼰대라는 멸칭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옛 지혜들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쉰내 나는 잔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는 실리콘밸리들의 주장이 어느덧 지금을 상징하는 구호가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시절의 분위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보다 개인에 집중하며 낡은 것들을 모두 청소해 나갔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책에서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고고하면서도 상냥한 어른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기사도라는 전통적 개념을 복원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음 현명함, 유머, 열린 마음, 자족, 격식, 겸손, 충실, 정조, 동정심, 인내, 정의 등 27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살아온 날이 쌓일수록 무수히 타협하며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생의 비겁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품격이란 이러한 스스로의 비겁함과 모자람에 절망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 있는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전통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세의 자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자가 진담인 듯 농담처럼 권유하는 어른의 품격이자 여유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용기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현명함 독자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한다 현명함은 지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에바리스트 갈루아는 19세기 파리에서 활동한 수학자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의사의 딸내미 때문에 결투에 나서기로 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예감한 갈루아는 결투 전날 밤 수학이론으로 가득한 60적이 넘는 글을 작성했다 1832년 5월 30일 아침 도로 옆 배수로에서 발견된 그는 하루 뒤 숨을 거뒀다 급하게 휘갈긴 글이 그의 사위에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수학의 고전적 3대 난제 가운데 두 개에 속했던 가계의 3등분 문제와 입방체의 배가 문제가 해결 불가능함을 입증할 기초가 들어 있었다 갈루아의 영특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당시 전 유럽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장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명하지 못했다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 의사 딸은 갈루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는 결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했다 19세기 유럽 상류계층에서 그런 바보들을 찾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열정적인 공화주의자로서 자주 충돌해왔던 정부 당국에 자신의 목숨을 건 결투가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쓸데없이 삶을 허비한 것이다 그는 고작 스무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만약 에바리스트 갈루아가 똑똑함을 넘어 현명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19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아인슈타인보다도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지도 누가 알겠는가 현명함은 여러 이득을 주기 때문에 칸트는 그것을 차마 덕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금연은 현명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여기서 칸트는 저 유명한 함정에 빠진다 즉,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죄다 덕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가정한 것이다 도덕적인 것은 어딘가 씁쓸한 맛을 풍겨야 한다 칸트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 등장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빠졌던 이 오해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덕론이 성공적이고 즐거운 삶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포기와 단념, 거절과 부자유가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는 따분한 행동 목록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극복이 삶의 만족을 높이고 즐거움을 배가하고 반대로 쉬운 길만 찾아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역설은 간과되었다 토마스 아키나스에 관한 권위자인 요제프 피퍼에 따르면 도덕은 1차적으로 윤리적 성숙과 관련이 있다 현실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완전한 능력으로써 현명함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려면 자유가 필요하다 올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만이 명의롭게 행동한다 토미즘의 덕론에 따르면 현명함은 그리스어 프로네시스의 의미로 모든 덕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즉, 다른 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토마스 아키나스도 다른 덕과 마찬가지로 현명함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현명함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도덕적 금지와 실질적 차원의 금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제때 양치질을 하거나 전기레인지의 뜨거운 열판에 손대지 않는 것이 자유적인 규칙이 아니라 고통을 막는 행위 즉, 현명한 이름을 나중에서야 배운다 또 우리는 훨씬 더 불쾌한 일을 피하려면 작은 불편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내일의 좋은 일을 위해 오늘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피로도 끼치게 된다 이 밖에도 절대 상처를 입지 않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요구임을 배우게 된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처럼 지금 고통을 참음으로써 나중에 닥칠지도 모를 더 큰 고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함이 다른 모든 덕의 조건이라는 토미즘의 사상을 따른다면 토마스 아키나스에게 있어 그 조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해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노력을 요하는 능력이다 바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다 라틴어로는 이를 도킬리타스라 부른다 요제프 피퍼는 이렇게 말한다 도킬리타스는 모범생의 빠른 이해력이나 맹목적인 열의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할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앞에서 편협하게 자신이 가진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피퍼에 따르면 이런 능력은 막연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아는 채 하는 태도는 따지고 보면 실제의 진실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경청하는 능력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위상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 배움을 거부하는 것은 비단 사장실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명함이 현실 인식, 즉 진정한 경험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면 우둔함은 현실을 인식하려는 의지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아주 불성사나운 자세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고 좌우도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둔하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정보원으로 소실미디어를 활용하는 이들이 떠오른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지성을 갖췄지만 지나치게 친절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끼리끼리 모인 SNS 친구들이 찾아낸 것만을 보면서 자기 세계관을 굳건하게 다져주는 정보와 의견만을 접하는 것을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는 이들을 나는 알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뿐 아니라 덕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처럼 결국에는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불러일으킨다 인터넷 사이트 뉴스란에서는 절대 찾아 읽지 않았을 기사를 종이신문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남아있을까 현명함은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자세를 전제하기도 한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아키나스에 따르면 현명함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른바 솔레르티아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그는 신학대전에서 솔레르타아가 대단히 아름다운 자질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숙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신속하면서도 숙고한 듯이 보이는 행동이다 즉 사려깊은 빠른 실행이다 서양의 보편적 견해로는 현명함은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려는 의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명함은 정확한 GPS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오차 없이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말하자면 현명함은 각 상황별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덕들의 경중을 가려내야 한다 현명함은 신중히 고려하는 능력이고 솔레르티아는 이를 신속히 실행하는 능력이다 어떤 때는 가감없이 솔직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동료 직원의 코에 커다란 부스럼이 났다고 반드시 말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 딸아이가 자기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본다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벌써 무도의 장으로 출발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대답이 달라진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가까운 친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몰래 말해주라고 권한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언급하되 상냥한 어조로 말하라 물론 과한 친절이 부적절할 때도 있다 비행기 부기장이 기장의 실수를 지적할 때에는 되도록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야지 예의를 갖춰 상관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없다 직접적이면서도 공손하게 의견을 전한 훌륭한 사례로 갈라테오를 들 수 있다 그는 16세기 중엽의 전설적 인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완벽한 매너를 강력한 지도력과 친절을 예리함과 결합시킬 줄 아는 이었다 1558년 출간된 갈리테오에서 저자인 조반니 텔라 카사가 주인공을 구상할 때 참고한 실제 인물은 갈레아초 플로리문테로 알려졌다 베로나 주교의 개인 비서였던 그는 훗날 이탈리아 남부 세사 아우룬카의 주교가 되었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에서 갈라테오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다 리처드 백작이 베로나 주교를 방문했다 그는 친절한 기사이자 훌륭한 매너를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만 한 가지 결함이 주교의 눈에 띄었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버릇이다 물론 주교와 개인 비서 갈라테오는 일절 내색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갈라테오는 백작을 밖으로 배웅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최대한 공손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백작에게 말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교님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평생 나래보다 훌륭한 매너를 갖춘 분을 만나보지 못하셨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흠 하나가 눈에 띄었다고 하셨는데 식사 중 소리를 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작별 선물로 그 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진짜 용기는 한 번 더 생각하는 힘이다 말이 나온 김에 현명함에서 갈려나온 또 다른 개념으로 현명함의 이기적인 후손격인 영리함 클레버니스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누군가를 가리켜 클레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불쾌한 언사도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클레버하다는 것은 속저분 자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앞서 말한 의미에서 현명함을 뜻했던 멋진 라틴어 푸르덴티아는 안타깝게도 프랑스어에서는 클레버니스에 가까운 쪽으로 변질되었다 프랑스어에 프리당스도 계산과 계략의 뜻을 함축하며 이기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그보다 좀 더 매력적인 단어는 지혜나 사료기품을 뜻하는 프랑스어 사제스다 이 말은 기사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특별한 울림을 지니는데 특히 유럽 최초의 장대한 기사 서사시 롤랑의 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시 기억을 되살리자면 11세기에 처음 기록된 롤랑의 노래는 사라센인들에게 노정이 누설되면서 불의에 습격을 당하는 용맹한 기사 롤랑에 관한 이야기다 롤랑은 사료기품 동료 올리비에의 조언을 무시하고 상하제의 뿔라팔로 샤를마뉴 대제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자만심에 넘쳐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가망없는 전투에 나선다 아마도 그것은 명예심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으리라 올리비에 이 교도들이 대병역을 거느리고 몰려오고 있어 우리 프랑크인의 숫자는 매우 적어 보이네 그러니 롤랑 나의 동지여 뿔라파를 불게나 샤를마뉴 대제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테고 그럼 군대가 되돌아올 것이네 롤랑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사랑스러운 프랑크 왕국에서 내 명예는 사라질 것이네 이런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성과 명예 사이에 벌어진 유례없는 대논쟁이었다 올리비에 롤랑 동지여 뿔라파를 불게나 고갯길을 넘고 있는 샤를마뉴께서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프랑스군이 되돌아올 것이네 롤랑 내가 이 교도들 때문에 뿔라파를 불었노라고 살아있는 이가 말하는 것을 하느님은 원치 않을 것이야 누구도 이런 이유로 우리 집안을 비난할 일은 없을 걸세 올리비에 그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네 스페인의 사라센 인들을 본 적이 있네 골짜기와 산 언덕과 벌판이 온통 그들로 덮여 있었지 이 낯선 족속들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지만 우리 부대는 부잘 것 없다네 롤랑 그럴수록 전투에 대한 열의는 커지기만 하는군 나로 인해 프랑크 왕국의 위신을 잃는 것을 하느님도 그분의 가장 신성한 천사들도 원치 않을 것이네 시의 원문은 이렇게 말한다 롤랑은 용맹하고 올리비에는 지혜롭다 결국 영웅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롤랑의 군대는 전멸하다시피 한다 롤랑의 노래가 전하는 교훈은 명백하다 훌륭한 기사는 무모해서는 안 되고 사려깊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부하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한다면 숭고한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일까 게르만 신화 속에 지그프리트부터 타잔을 거쳐 오늘날 스파이더맨에 이르는 영웅담의 원현적 인물들처럼 시련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용기를 가리키는 중세 독일어로 프루에세가 있다 그런데 무용이나 기계와 같은 기사의 덕은 예로부터 특별한 명성을 누려왔지만 문명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왜 원형적인 영웅담의 외톨이 기인이나 무모하고 저돌적인 주인공을 추앙할까 바로 그들이 문명화와 함께 충동이 억제된 현대사회에서 금기시하는 것들을 마음껏 저지르기 때문이다 어느덧 사려깊은 자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되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문명화가 한 단계씩 진행될수록 사려깊음의 중요성도 커져만 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사제스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동목이 되었다 물론 사려깊음이 지나치면 그 사회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나서는 게 당연하겠지만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형의 미덕이다 묻지 않으면 영원히 멍청이가 된다 아이들이 현명해지기를 바라며 새섬이 스트리트에서 독일 역사상 가장 현명한 총리였던 콘라트 아데나오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매일매일 좀 더 현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 고상한 척하며 도움을 마다하는 경우란 없다 반대로 우둔함에는 십중팔구 조언을 마다하는 태도가 따르는데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낯선 생각과 마주할 생각이 없다면 애초부터 글렀다 최고의 오만함은 고개를 속이는 것이다 겸손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은 몇 안 되는 미덕의 하나가 겸허다 지나치게 공정하거나 인자한 것도 지나치게 중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겸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다 어른이 말할 때 아이들은 끼어들면 안 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말의 뜻은 바로 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아무도 내 생각에 관심이 없으니 입 다물고 있어 라는 것이었다 특히 귀족들 사이에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다 그런 아이들은 초성화 속 조상들이 쏘아대는 엄한 감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란다 어릴 적 내가 초성화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그 눈빛이 나를 뒤쫓아오는 것에 당황하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수두룩했고 그 눈높이에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함을 조상들의 초성화는 줄곧 상기시켜 주었다 게다가 고모, 삼촌 등 친척 어른들은 또 어떤가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가 사는 꼴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항상 든든한 후원자였다 별일 아닌 것에도 어머니는 내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말했듯이 어머니는 헝가리 출신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왜 유대인 중에는 천재가 많을까 유대인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너 정말 천재구나 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헝가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 집안의 가장 유명한 조상인 19세기 국민 영웅이자 사회개혁자인 이슈트반 세첸이에 관해 숱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물론 나를 주눅들게 하려는 뜻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늘 격려하는 말투로 내가 어딘가 그분과 닮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몇몇 깐깐한 친척들이 언짢아한 가운데 내가 버릇없는 아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어머니는 늘 나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기분을 갖게 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손에 펜을 쥐고 내 생각을 적는 시도는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만과 겸손 사이에서 중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어른이 말할 때 아이들은 끼어들면 안 돼식의 사고방식에 주눅뜬이는 영영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도 오만함에 기울고 언젠가는 실패의 쓴 잔을 맛불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아야 할까 어쩌면 중세시대의 성년이 되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인 에레크와 애니드에서 도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남자가 수모에 대응하는 방법 이 이야기의 저자는 12세기 인물인 크레티엥 드 트루하다 한편 하르트만 폰 아우에 역시 1180년경 같은 소재로 에레크를 쓴 바 있다 에레크는 아서왕 궁정의 차세대의 스타다 멋진 외모를 타고난 그는 이웃한 카르난트라는 작은 궁정의 왕위 계승자로 용감하고 귀양 있는 데다 훌륭한 매너까지 갖췄다 모두들 그에게 장차 가회인 같은 기사와 겨룰 만한 재능이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아서왕 전설에서 흔히 그렇듯이 성대한 파티와 함께 모든 일이 시작된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흥겸에 취해 있었다 아서왕의 머릿속에 하얀 숫사슴에 관한 바보 같은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옛 풍습을 부활시켜 하얀 숫사슴 사냥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숫사슴을 쓰러뜨리는 자는 궁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입맞춤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에레크에게는 아서왕의 부인 기네비어 여왕을 사냥에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진다 말을 타고 길을 떠난 두 사람은 곧 낯선 기사와 마주친다 기사 옆에는 추한 난쟁이가 있었다 여왕이 여느 때처럼 스스럼 없이 기사의 이름을 묻자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얼굴 쪽으로 날아든 난쟁이의 채찍이었다 젊은이다운 자만심에 변변한 무기 없이 호위에 나섰던 에레크가 여왕을 제대로 지켜낼 턱이 없었다 결국 에레크 자신도 난쟁이의 채찍 세례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난쟁이가 여왕에게 채찍질하도록 놔두는 방향무도한 무명의 기사가 아서왕의 왕국 한복판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궁정을 벗어난 순간 그 법도와 규칙이 무용지물이 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이야말로 아서왕 이야기의 기본 구성 원칙이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 작품에 관한 권위자인 요한 붐케는 그것은 모험의 낯선 영역으로 경이로우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세계다 이곳에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황당무기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한다 이 일화에서 주목할 존재는 못된 난쟁이가 아니다 그런 존재는 아서왕 이야기 곳곳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다 그보다는 이 사건이 에르크에게 큰 수치를 안겨줬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왕은 물론이고 제 몸도 지키지 못한 채 피 묻은 얼굴로 궁정으로 돌아온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수치였다 시작부터 영웅의 위치에서 곧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서왕 이야기답게 머지않아 수모를 갚을 기회가 찾아온다 이마인 공작의 봉고지인 툴마인성에서 마상무술 시합이 열린 것이다 모든 기사들이 저마다 숭배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 싸울 수 있는데 그 승리의 선물로 주어지는 세매를 나중에 그 여성에게 건넨다 난쟁이가 수행한 기사는 마상시합의 유력한 우승후보다 지난 세 차례의 싸움을 모두 이긴 그는 누구도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신감에 넘친 에레크는 도중에 자기와 어울리는 여인을 만나 시합의 우승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고 의심치 않았다 어느덧 툴마인으로 말을 달린 에레크는 한 허름한 집에서 잘 곳을 발견했다 집주인은 영락한 귀족이었다 이런 일은 흔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회적 지위에 붙임이 심했기 때문이다 나이는 들었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그 주인은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듯 그 딸이 바로 애니드다 비록 해지고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타고났다 에레크는 집주인에게 우승하면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상시합에 딸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 시 구절에도 드러나듯 에레크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다 애니드의 기품, 매력, 심지어 노글적으로 묘사된 섹시함조차도 에레크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마상시합에 참가해 자신의 위신에 상처를 준 사악한 기사를 상대로 명의를 되찾는 데 쏠려 있었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도 여왕의 체면 손상은 에레크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임을 강조한다 그에게는 굴욕일 갚아 공개적으로 보상받는 일만이 중요했다 결국 에레크는 마상시합에서 우승했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잘 알고 있던 하르트만 폰 아우에는 그 못된 기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난쟁이가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는 에레크가 애니드를 책임져야 할 차례가 왔다 그녀가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에레크가 사랑에 빠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는 에레크가 아소왕 궁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츰 애니드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그리는데 본격적으로 반한 것은 귀환한 다음 궁정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면서부터다 궁정에 도착한 애니드는 일단 목욕을 한 뒤 비로소 제대로 옷을 차려입는다 그 사이 아소왕은 사냥에서 잡은 하얀 수사슴과 함께 궁정에 도착하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입맞춤할 차격을 얻게 되었다 이전 같았으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애니드였다 원탁의 기사들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람을 의심하라 이제부터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진다 에레크는 다시 청춘스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 그는 결혼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뿐 아니라 애니드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둘은 결혼식을 채 올리기도 전에 함께 잠자리에 든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마술사와 국외사가 초대되고 술판이 벌어지고 각종 공연들이 펼쳐진다 크레티안의 작품을 보면 두 사람이 버리는 섹스가 놀랄만치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온갖 미사욕구를 동원해 남녀가 합의라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반면 독일 작가인 하르트만은 얌전하게 그 순간을 넘긴다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이 시작된다 두 사람은 카르난트로 돌아오고 그곳에는 에레크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크레티안의 작품에서 에레크는 아버지와 공동 통치자였던 반면 하르트만의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넘겨받은 것으로 그려진다 에레크와 애니드는 갑자기 상대에게 흠뻑 반한 나머지 몇 주 몇 달을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정사를 돌보는 일에는 도무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궁정생활은 마비되었다 찬양도 축제도 사라졌고 에레크와 애니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에레크의 책상에는 뜯지 않은 우편물들이 쌓여갔고 모두들 분노했다 두 사람에게 달콤한 시간을 연장시켜주기 싫어서였을까 문제는 부부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는 이를 묘사하며 독일어로 뒹굴다가 이를 망치다 라는 멋진 표현을 사용했다 그들은 섹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특히 에레크는 자신의 임무도 망각한 채 빈둥거리며 섹스 외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다 애니드는 점점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단호하게 거부하지는 못했다 에레크와 달리 그녀는 자신들에 관한 헌담을 전해들었지만 궁정에서의 숙석거림에 대해 에레크에게 말할 엄두를 문했다 어느 밤 애니드는 혼잣말로 당신 참 안됐어요 라는 운명적인 한마디를 내뱉는다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잠결에 아내의 말을 들은 에레크는 이렇게는 살 수 없음을 불현듯 깨닫는다 아내한테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다 에레크는 급히 애니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말 두 마리의 안장을 얹게 한 뒤 아무 말 없이 아내와 함께 말을 몰고 나갔다 이어지는 모험에서 마주친 여러 흥미로운 시험들을 굳이 하나하나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적이며 거인들과 맞싸운 에레크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어느 수수한 여인숙에 묵는다 애니드에게는 구력적이었겠지만 서로 다른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한 사내가 애니드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에레크는 개의치 않았다 한 가지 부연할 점은 에레크가 모험에 동반한 애니드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에레크는 그녀가 자신을 두고 한 말에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 애니드는 하인처럼 말을 돌봐야 했고 기이하게도 매사의 침묵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을 경고할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면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침묵의 명령을 어길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심한 꾸지즘과 함께 더 엄한 벌을 받았다 한 번은 기사 다섯 명이 몰래 에레크에게 접근해 온 일이 있었다 애니드는 에레크가 뒤에서 기습을 당해 난도질 당할 때까지 구경만 했을까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에레크는 애니드를 호되게 야단치며 숲속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에레크는 애니드가 자신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침묵을 강요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는다 서사시가 중반으로 접어들면 독자들은 조금씩 에레크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눈치챈다 애니드는 이야기 초반에 심한 모욕들을 겪지만 모험이 계속될수록 수모를 겪는 빈도도 줄어든다 주의 깊은 독자들은 모험 중에 맞붙는 상대들의 면면을 보며 에레크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그는 신분이 낮고 거친 도적들과 대적하지만 나중에는 그 대상이 거인으로 기품 있는 백작 등으로 변해간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긴 뒤에도 그러면서 점차 승승장구하고 성격이 변하면서도 에레크는 여전히 옛 잘못을 되풀이하며 죄를 범하곤 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괴물이 갑자기 선샤인 보이로 돌변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과거의 나를 말하면서 이제는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모든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변화는 어느 순간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닦는 일은 평생의 과정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디트리히 본회퍼, 막시밀리안 콜베 또는 테레사 수녀 같은 위대한 영웅과 성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맞서 싸웠을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제 이야기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어느 날 에레크는 숲속에서 여인의 울음을 듣는다 남편이 거인에게 납치를 당한 것이다 핏자국을 쫓아간 에레크는 사슬에 묶인 벌거벗은 남자를 채찍질하는 거인을 발견한다 에레크는 거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으면서도 결국 남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잠시 뒤 에레크는 쓰러지고 죽음을 선고받는다 절망한 애니드는 지누고 있던 칼 위에 몸을 던지려 하지만 어느 백작에 의해 저지당한다 그런데 애니드의 미무에 반한 백작은 에레크를 땅에 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그날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한다 애니드가 그와 잠자리에 들기를 거부하자 백작은 가녀린 그녀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때린다 백작의 시종들조차도 이 광경에 경약을 금치 못한다 에레크는 싸늘한 몸으로 백작의 성 안에 누워있고 애니드는 낯선 남자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고 있었다 에레크에게는 일생일대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백작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꼼짝 않고 누워있던 에레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틀비틀 성 안에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떼로 부순 뒤 애니드를 데리고 달아났다 그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피 묻은 천을 두른 채 격분에 달려드는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라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이윽고 두 사람은 풀밭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모처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에레크는 애니드가 견뎌했던 온갖 벌과 고통에 대해 사죄했고 애니드도 그를 용서했다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가 배경으로 울려 퍼질 법한 감동적인 장면이다 어느덧 에레크의 성장 여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 실시적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숙녀를 대하는 법도 터득했다 이제 남은 것은 브란디간 궁정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모험이다 그곳에서 잔인무도한 거인 보나그린을 굴복시킨 에레크는 거인이 납치한 80명의 미녀들을 풀어주고 마침내 애니드와 함께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온다 궁정 사람들은 에레크의 귀환과 새로운 미녀들의 합류에 감격하고 또다시 성대한 축제가 펼쳐진다 이야기는 에레크의 작은 제후구 카르난트에서 마무리된다 그는 마침내 이곳에서 주어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애니드의 부모까지 궁정으로 데려온다 그는 맡은 일에 소홀히 함이 없이 아내에게도 헌신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해피엔드다 다시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된다 팝콘 봉지도 말끔히 비어졌고 눈물도 다 말랐다 하르트만의 서사시에서는 세 번의 화려한 팡파르가 울리며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 즉 한때 마보나그린이 행패를 부렸던 그란디간에는 기쁨이 넘쳐오르고 아서왕의 궁정에서는 에레크의 귀환에 모두들 환호하고 카르난트에서는 에레크가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선행을 베풀며 교회와 수도원을 세운다 그리고 마침내 막이 내린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외견상 에레크의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행동 탓에 궁정사회에서 내쫓기인 두 젊은 남녀가 서서히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현실에 호소하는 또 다른 면이 숨어있다 오늘날에는 공동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적어도 이제는 뒹굴거리는 짓이 큰 불쾌감을 주지도 않는다 설사 누군가 금기를 깨더라도 분노의 포퓰리즘 탓에 에레크와 같은 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사의성을 가지는 까닭은 오늘날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 숭배 및 성공을 거둔 다음 거만해지는 풍경과 겹치기 때문이다 에레크는 시끌벅적한 궁정생활과 작별한 채 거친 바깥세상에서 성숙함을 찾기로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과우 앞에는 관대하고 함께한 여인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일찍 성공을 맛보면 겸허함이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800년 전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기까지 에레크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기까지 그는 숱하게 추락하는 경험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떠오른다 내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주변 환경, 가족, 나를 둘러싼 문화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일찍부터 갈채 속의 인기를 누렸던 에리크는 자신이 멋진 사내임을 의심치 않았다 자신을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현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주변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도록 했다 타율적, 즉 외부로부터 규정된 정체성의 고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남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을 슈퍼 영웅이라 믿는 자는 현실이라는 바닥에 발을 내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타율성의 문제다 인기에 취해 그런 자신의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고 스스로를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타율성의 반대는 자율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많다 타율성의 회의를 느낀 우리는 반대로 자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또 다른 극단을 택한다 여기서 들리는 말은 이렇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라 에르크처럼 영웅이나 선샤인보이로 규정되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현실을 직시해 내 한계를 알아 또는 현실에 충실해 같은 충고에 의해 굴복당하든 남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강요받는 것은 숨막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자율성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까 이와 관련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 엄마와 딸이 덜콩대는 낡은 자동차를 타고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지역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다 엄마는 간호사고 딸은 고등학생이다 두 사람은 존스타인 백의 분노의 포도 오디오북 마지막 구절을 듣고 있다 엄마와 딸은 눈물을 훔친다 이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시작된다 딸, 여기 있는 대학엔 가기 싫어 동부로 가고 싶어 엄마, 넌 거기 대학들에 입학할 실력도 못돼 딸, 엄마 엄마, 면역둔도 못 탔잖아 딸, 내가 운전 연습할 시간도 안 줘서 그런 거잖아 엄마, 크리스틴 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아니 노는 꼴을 보면 이 지역 전문대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해 딸, 날 크리스틴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레이디버드야 엄마, 무슨 그런 이름이 다 있니? 딸,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제발 레이디버드라고 불러줘 엄마, 그거 알아? 너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시립대밖에 못 가 시립대와 감방을 들락대다 보면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힘은 생기겠지 스포일러 주의 그러자 딸은 안전벨트를 풀더니 차 문을 열고 달리는 차 밖으로 몸을 던진다 이 대화는 그레타 거익 감독의 데뷔작 레이디버드의 오프닝 씬이다 여기서도 주제는 겸허와 오만이다 에리크의 경우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 레이디버드는 타율성이란 측면에서 에리크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한 소녀에 관한 영화다 세크라멘토에 사는 소녀는 호화 저택이 아닌 빈곤한 가정에 살고 있다 그녀는 등교할 때마다 부유한 주택가를 부러워하며 더 나은 삶, 신나고 지적 자극이 넘치는 삶을 꿈꾼다 소녀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곳이 아니라 동부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이 꿈이다 엄마는 딸의 그런 계획을 말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딸의 꿈에 기분이 상한다 자신의 귀에는 그것이 배은만덕한 소리로 들린다 세크라멘토가 너한테는 성에 차지 않는가 보구나 하지만 딸은 엄마가 강요하는 가난뱅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한 번은 둘이 함께 슈퍼마켓에 갔을 때 딸이 잡지 하나를 장바구니에 넣으려 하자 이런 대화가 벌어진다 엄마 제자리에 갖다놔 그런 잡지는 도서관에 가서 읽으면 되잖아 딸 침대에서 읽고 싶어 엄마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딸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엄마의 태도를 혐오한다 또 가족들의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거부한다 딸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심지어 원래 이름으로 불리는 것조차 싫어해서 자신을 레이드버드라고 부른다 누가 이름을 물으면 손수 지은 그 별칭을 고소한다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주인공은 타율성 대신 자율성을 원한다 아직 영화를 못 본 독자를 위해 더는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한마디만 더 하자면 결국 영화는 제 3의 길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것은 자율도 타율도 아닌 또 다른 길이다 에릭의 이야기와 레이드버드 모두 정체성을 찾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루고 있다 한쪽에서는 스타라고 치켜세우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주인공이 잘못된 길로 돌아서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존중을 구걸하는 사고방식의 짓눌린 주인공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둘 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 결국 타율과 자율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에릭은 영웅적인 업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감타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향 카르난트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건실한 일을 통해 나라와 백성의 행복을 선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레이디버드는 영화가 끝날 무렵 세크라멘토에서의 삶과 부모의 인생이 자기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마지막에 그는 부모님이 베풀어준 것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성공한다 동부로 가서 뉴욕의 위대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시시한 별칭을 버리고 스스로를 다시 크리스틴이라 부른다 특히 해피엔드로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이 마음에 들었는데 소녀가 가톨릭 학교에 다닐 때 혐오했던 것들과 화해하는 모습이 나온다 영화는 고마움과 겸허가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며 끝난다 나는 12세기에 하르트만 폰 아우에와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뒤 그레타 거위기 똑같은 발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소명이다 제3의 길은 타율도 자율도 아닌 신율과 관련이 있다 신율에서 테우스는 그리스어로 신을, 노모스는 법을 뜻한다 신율에 따라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놔두지도 않는다 그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과 열정을 주어진 조건과 조화시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제껏 성취한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부류가 성공하고 나면 오만방자해진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은 금수저가 아니어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비관론에 빠지거나 나름대로 이리저리 정체성을 짜맞춰보려는 시도를 한다 반면 제3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찾고 자신이 신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지나친 오만함과 겸허에 빠질 위험을 모두 피해간다 그럼 성공이 이르더라도 겸허한 자세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나만의 공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들피의 아플로 신전에 적혀있던 말은 너 자신을 만들어내라 또는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다 듣기 달콤한 소리건 우울한 얘기건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율적 사고방식이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길이다 자율과 타율 외에도 제3의 길이 있다 자신의 소지를 찾아 나설 때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한다 책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